구독! 좋아요! 아름다운 조용! 아하! 일찍! 아이! 하이!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테이프 몰을 한번 만들어봤잖아. 오늘은 테이프 풍선을 한번 만들어볼 거다. 뭐지?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형은 유튜브에서 봤지? 봤어 봤어. 봤는데 막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려울 것 같지도 않긴 해. 근데 실패하는 사람도 되게 많던데? 그거 막 터지고 그러던데. 난 그거 왜 실패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네. 그래? 그럼 형은 확실하게 할 수 있나? 나 원래 척척박사 테이프 풍선 박사야. 말이나 똑바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? 맞지예.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필요한 준비물이 테이프, 빨대, 가위.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칸다. 그리고 드라이기. 드라이기 드라이기. 빵야 빵야! 시작해보자! 자 일단은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 때. 잘라. 잘라. 그 다음에 테이프를 이렇게 해. 반쯤 이렇게 해. 이렇게 하는 게 맞지? 이렇게 한 다음에 드라이기로 혼내줘. 내가 드리고 싶다. 일노! 불어봐. 우와 신기하다. 왜? 발음이 낮에 다시 나오는데. 그럼 안 되는데. 뭔데? 뭘 잘못했나? 응. 뭘 잘못했는데. 껍데기를 안 깠어. 아 그럼 안 늘어나다니까. 안녕하세요. 바보 똥망 처리들입니다. 그럼 내가 불어볼게 이제. 오오오오오오! 아! 까비! 야, 터졌어 에리ㅑ 뜨뻔겠거든 이거 생각보다 많이 혼내줘야 되니 자, 이제 이거 알았어 알았나? 응 다시 이거 만드는 거 생각보다 안 싫은데? 그러게. 싫을 줄 알았는데 어려운데 됐다 됐다 소리 난다 탁 탁 아节 recover 조용히 soort지! 왜 정신 나란 reinforcement 정신이 없어서 못 뛰었다고 정신이 없어갖고 정신이 없어서 됐다. 혼내줘! 오, 이거 테이프가 할리고 젤리 같지 않나?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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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바람이 어디서 쐬노? 올라가서 새. 새가 날아준다. 오,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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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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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데, 어딘데?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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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! 아! 아, 왜 욕심부려, 왕꼬! 아, 좀 더 하고 싶었어! 아, 나는 썼는데! 야, 이거 좀 세게 물어야 되네. 다시. 아, 이게 왜, 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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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왜, 이게,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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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. 아니, 한계를 제대로 못 만드냐, 한계를. 아, 이제 알았어. 그런데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거든? 아, 나 이거 거의 성공각이었는데. 오, 큰 거 같아. 비율 수가 별로 없네. 이게 이 빨대 근처를 잘 붙여야 되네. 빨대 근처에서 바람이 계속 쐬거든. 빨대 근처에서? 없는 빨대 근처야! 이거는 성공해야 한다, 형아. 이거는, 왜냐하면 몇 번의 기회가 남지 않았거든. 우리는 이거, 이 정도만 4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 싶었거든?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. 그래갖고 만든 다음에 그림도 그리도 하려고 했는데. 일단 한 개도 완성이 안 되고 있다. 또 어딘데, 또 어딘데, 또 어딘데?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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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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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그만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다르네. 너무 조그만지? 아, 기다려봐. 자, 잡아봐라. 아, 이거, 야, 빨대나 가져와라, 이거. 아, 이거 왜 그러는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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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렇게 찍으셔라, 빨대 갖고. 자, 새 빨대 갖고 왔거든. 붙여라. 여기가 진짜 잘 떨어진다, 빨대. 아, 야. 우리 옆에, 옆에 이렇게 꾹꾹 눌렀지? 어. 위에도 꾹꾹 눌렀지? 어. 빨대 있는데 이렇게 누른 적 있어? 없더라. 한 번도 없네. 생각해보니까 빨대를 누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자꾸 빨대가 거기 있어, 바람이 새지. 어쩐지, 이놈 아주 그냥 글렀어. 아, 깔렸다 이놈! 구멍이 있었구만, 빨대 옆에. 나 왠지 이번엔 느낌이 좋아. 느낌이 좋아. 혼내줘. 요거는 무조건 하자겠다. 된다, 요거는 돼. 지금 요거 안 하겠거든. 됐다. 된 거라고 말씀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요만해. 약간 새끼의 발이. 제발 지금. 됐어, 됐어. 좀 더 할까? 아니, 그게 아니라 바람이 안 들어간다. 그러니까 좀 더 하자, 좀 더 하자. 좀 더 해야 돼. 오오오오. 가기 전에 좀 더 해야 돼. 불어줘! 본대를 보여줘! 오오오오,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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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밤에,物의 결과물. 짜잔. 귀하 많다. 화가 나서 안 되겠어. 내가 이거 테이프 산다가 완성되는 거 쇼츠로 내가 올려줄게! 진짜 올린다 봐라! 친구들아 이거 유튜브만 보고 따라하면 짜증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? 테이프 많이 사서 도전해라! 근데 한 번씩 해봐 재미있게 났다! 재미 하나도 없거든 지금!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바보가 부를 따요! 야 터지지도 않아 터지지 않아 터치해버려 터치해버려 꿀도 보기 싫다 아 쉬우면 지금 자는데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되겠어 내가 그래갖고 내가 테이프 사왔어 내가 이걸 무조건 만들고 만다 봐봐 내가 이번엔 무조건 만들어 위에 거 자르고 벌떼 붙여 꾹꾹 눌러 꾹꾹 꾹꾹 바람 안 되게 이 다음에 드라이기로 보내줘 이제 온다! 아! 아! 아 거의 됐는데! 야! 거의 된 거 봤지? 이제 어떻게 한 줄 알았어! 어떻게 한 줄 알았어! 아! 허uter пры Johan 읕안 아우! 아! 아! 야! 야 비켜봐. 방비켜봐. 진짜 그럴싸하게 하나 했다. 진짜. 진짜 그럴싸하게 하나 했어. 이거 봐. 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힘드네. 나 이거 시오한테 자랑해야겠다. 야 달걀 모양같이 생겼네. 그래도 이쁘게 잘 됐다. 그치? 어디 한 번 시오한테 자랑해볼까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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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